김건희 여사가 최근 야당 대표에게 전화해 1시간 동안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대통령 부인이 그랬다면 부적절한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자신이 통화했다고 밝히고 나서면서 무슨 이야기가 오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허은하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같은 질문들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어요? 우선은 당황스럽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좀 당황스럽고요. 그리고 당대표이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기본 무게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통화를 한 분이 한 나라의 영구인이기 때문에 참 애매합니다. 민간인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또 공적인 분이라고 말하기도 뭐한 왜냐하면 어떠한 법적인 것으로 정의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대화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됐고요. 아무래도 또 많이 질문을 받으시다 보니 밝히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통화한 건 맞다. 최근이 아니라 지난 7월이다. 시부상이었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히 기억한다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통화가 이루어졌던 건가요? 왜냐하면 시부상이셨으면 빈소에 계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빈소에 있었고요. 그때 우원식 의장이나 추경호 원내대표나 또 오세훈 시장처럼 여야의 정치인들이 조문을 직접 오셨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조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미안함 얘기하시면서 위로하는 전화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때마침 언론인들이 와서 언론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던 때에 전화를 주셔서 제가 전화를 몇 번 못 받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다음 여사 계속 전화를 하셨던 거군요. 그런데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기존에 제가 탈당하기 전에 몇 번 전화 통화를 했을 때는 일반 전화로 주셨었는데 그래서 보안에 신경을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때도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은 들었는데 그래도 조문에 대한 위로의 전화였기 때문에 통화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이나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그 한 시간이라는 단어를 저는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통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한 시간도 제가 말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님이 직접 밝히신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통화를 하셨다. 그런데 그럼 이전에도 또 통화를 하셨었다고 했는데 꽤 텀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탈당 이후에는 통화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이번에 시부사항 때 전화를 줘서 그래서 더 많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통화를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대표님이 하실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야당 대표시니까. 우선은 시부상에 대해서 위로에 대한 말씀하셨고요. 기존의 여사의 시부상 때도 제가 갔었고 국힘에 있었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로 여사께서 하고 싶으셨던 말씀들을 제게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고 싶으신 말씀들을 하셨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것도 대표님이 밝히신 내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지만 억울함을 토로했다. 여사가. 이렇게 알려지면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대화를 다 밝히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좀 억울해하셨는지 대략적으로는 아마... 억울한다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불편함이 있구나, 편하지 않구나.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불편함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한동훈 대표요? 다만 저는 이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에 대한 것에 저는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게 벌써 7월 12일이면 세 달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한동훈, 우리 김건희 여사와 제가 통화한 야당 대표로서의 발언이 나오는 건지에 대한 것이 좀 궁금하고요. 이걸 저는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어느 프로그램에 나와서 마치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서 김건희 여사가 어쩔 수 없이 전화를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이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자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문자를 주셔서 거기에 답변을 드렸고 그랬더니 전화를 주셨던 겁니다. 사실 확인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도 왜 그냥 물타기 형식의 이 물귀신 작전을 쓰는지를 모르겠다. 그게 제가 갑자기 왜에 대한 숙제를 지금 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실 자체를 또 대통령실에서 언론에 알린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지. 우선은 처음에 그 발언을 하셨던 소장이 용산에서 정보를 받았다고 했고요. 그 후로도 몇몇 기자들에게 확인해 보면 또 용산에서 소수를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내용은 김건희 여사와 저만 알 수 있는 내용인데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알고 저렇게 말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내용들이 좀 맞지 않는 내용. 제가 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꼭 제가 한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들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는 정당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사가 민간인이냐 아니면 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헷갈림 때문에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판단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영부인법, 김건희 법이 필요하다라고 저희 개혁신당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법적인 지위를 제대로 가져라. 그래야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마포대교 가서 무언가 지시하는 거 멋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김건희 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한동훈 대표에 대한 좀 불편한 마음에 얘기를 했을 때 대표님이 어떻게 좀 조언을 해 주신 게 있습니까? 제가 뭐 조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더 많이 들었습니다만 기억을 해본다면 공인이기도 한 거잖아요. 쉽지 않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절제의 미덕,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나서야 할 때가 있음을 제가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듣는 입장이신가요? 저는 주로 듣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여사가 이야기를 하고 대표님 듣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군요. 네,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저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기존에 제가 국회의원이었을 때 몇 번 전화를 주셨을 때도 저는 전화 주셨던 것을 언론에 알린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입이 무거움 때문에 전화를 시부상 때도 전화 주셨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언론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흘렸을까. 저는 그 점에 좀 기자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서 물귀신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흐리기,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시선 돌리기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저희가 외를 생각한다면 허은아에게는 김건희 여사와 통화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이득될 게 없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 당시에는 공천개입 의혹, 지금의 이런 의혹은 불거지지 않았지만 명풍팩 소수 사건이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잖아요. 혹시 전화를 했을 때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좀 하셔라, 이런 얘기를 하신 것도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단어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의혹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건가요? 네, 대화에 대한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은 특검법에도 찬성하는 입장이시니까 혹시 뭐 그런 얘기를 그 당시에 나눴을까 하고 저질로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특검법 얘기를 할 때는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였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